65세 이상 노인 보행사고가 매년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서울시가 노인 보행사고 방지를 위한 특별 대책을 추진합니다. 시는 우선 내년에 사고다발 지역 7곳을 대상으로 지역별 맞춤형 사고방지 대책을 수립할 방침입니다. 대상 지역은 최근 3년간 서울에서 노인 보행사고가 가장 많이 발생한 동대문구 청량리 청과물 도매시장을 비롯해 청량리역 교차로, 상도동 성대시장 등입니다. 시는 내년 7곳을 시작으로 2020년부터 시 전역을 대상으로 교통사고 다발 지역을 선발해 매년 투자를 확대할 계획입니다.